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도심 한가운데 방탄소년단 뷔의 사진이 랩핑된 자동차가 등장해 일본인들의 이목을 끌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일 일본의 한 팬은 트위터에 친구에게 받은 이메일 놀라운 자동차를 발견한 것 같다. 태태의 남성 팬 태태 대단해 이렇게 당당하게 태태 팬임을 밝히다니 멋있어 라는 글과 함께 한 남성 팬이 뷔의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카에 랩핑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열렬한 일본 남성 팬의 차를 장식한 사진은 버터 콘셉트 포토 때의 뷔의 모습으로 당시 뷔의 사진은 한국 연예인 최초로 천만 좋아요 기록을 경신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일본 현지의 남성 팬이 자신의 자동차에 랩핑한 사진은 이내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낳으며 야후 재팬의 인기 트위터에 올라와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일본인들도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차에 랩핑한 것은 봤지만 연예인을 한 것은 처음 봤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트위터가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배우, 가수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사랑받고 있는 스타 나카가워 쇼코는 메이크업하는 분이 태태껌을 줬어 너무 귀여워서 먹을 수가 없어 라는 글과 함께 뷔의 얼굴이 들어간 자일리톨 사진을 올려 팬들로부터 부러움과 축하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롯데 재화가 출시한 자일리톨 바이 BTS 스페셜 에디션이 일본에서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멤버 개인의 사진이 들어간 자일리톨 중 뷔의 자일리톨은 구할 수가 없어 팬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데요. 뷔는 일본에서 일본 연예인들을 능가하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의 인기 척도인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에서 뷔는 3년 연속 일본 연예인 포함 개인 아티스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어디와 마찬가지로 뷔와 관련된 제품들은 일본에서도 항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도 뷔의 이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뷔의 손을 스친 제품들은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어 일본에서 뷔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 이너차일드가 유튜브 뮤직에서 2,9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음원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에너제틱한 사운드의 브린록 장르 솔로곡 이너차일드는 발매 후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최초 최고의 기록들을 써내려가 뷔을 가장 성공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이너차일드가 지난 7월 니젤을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등극하면서 뷔는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두 곡을 아이튠즈 100개국 1위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00개국 이상의 1위를 거둔 곡은 총 14개국으로 방탄소년단이 무려 13곡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곡은 아델의 메가 히트곡 헬로인데요. 뮤은 자작곡 스윗나이츠와 이너차일드 두 곡이 100개국 1위에 오르며 솔로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윗나이츠와 이너차일드는 특히 정상 등극이 가장 힘든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이 기록 또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뷔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눈부신 비모와 사랑스러운 모습은 물론 놀라운 기억력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EP-155 피날레 2편을 공개했는데요. 방송 전 공개된 프리뷰 사진에서 뷔가 입은 블루 에디션, 스위치 셔츠, 그린 컬러 제품은 순식간에 품절되며 뷔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방송은 달방의 역사를 돌아보는 퀴즈와 함께 달방 레전드 편을 재구성했고 뷔는 제작진의 질문인 책 끝나기도 전에 정확하게 답하며 놀라운 순발력과 기억력을 뽐냈는데요. 멤버들은 정답을 맞춘 뷔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뷔는 퀴즈 맞추기에서 1등을 거머쥐며 팬들의 흐뭇함을 안겼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 나에게 달려라 방탄이란에 대한 질문에 뷔는 촬영이 아니라 멤버들끼리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우리끼리 하지 못했을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게 달려라 방탄의 큰 장점이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휴식처가 달려라 방탄이라며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달려라 방탄 쉼으로 육행시를 지었고 뷔는 달리고 달리다 보니 력인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할 뻔한 순간에 항상 보여준 작은 우리 프로그램 라 나의 마음을 담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탄으로서 정말 많은 추억 기억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 중 제일 탄단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아무리 달라도 서로 좋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려라 방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쉼은 곧 달려라 방탄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해 보는 이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2015년부터 달려온 멤버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줘 팬들의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진심으로 상황극에 몰입하는 거 너무 사랑스럽다며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